다음 주에 만나요. 코로나19 대방관리 안내 말씀드립니다. 헬차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신고를 탈출 때는 해를 자제하며 조용히 지지하시고 여신 후에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인상하나 대각주하신 고객은 그 실과 통도를 응해 주십시오. 얼마나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침내는 주여 음료가 없으십시오. 모든 문화와 다른 문화가 없으십시오. 이사를 이용하여 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문화장은 와랩에 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태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장은 바로 이벤크림입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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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